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 위챗에는 감자와 소고기 두부와 파 또 찻잎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사막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일까요 감자와 소고기를 함께 끓여 먹으면 위와 장애 기능에 혼란이 생긴다고 합니다 감자와 소고기가 소화될 때 필요로 하는 위산의 농도가 다른데 둘을 함께 먹으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소화와 흡수 시간도 길어지면서 위와 장애 기능에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두부와 파를 함께 먹으면 칼슘 섭취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파에 함유된 옥살산이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찻잎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위가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찻잎에는 알칼리성 성분과 산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란에 있는 철분과 화합작용을 일으켜 위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합작용은 인체가 철분을 흡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붉은 무와 흰물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든지 우유와 귤을 함께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된다든지 또 고기를 먹을 때 차를 마시면 변비를 일으킨다든지 등의 주장은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 같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모두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식재료가 위생적이고 싱싱하며 조리방법이 과학적이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식재료가 위생적이고 싱싱하며 조리방법이 위생적이고 싱싱하며 조리방법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